모처럼 양본에 왔습니다. 양본. 양본에 와갖고 야시장에서 가고 있습니다. 지금 정전이라서 아주 낭돈합니다. 여기에 영업하는 것만은 달성기를 겪고 영업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야시장에서 자식을 보러 가고 있습니다. 우리나라 야시, 한국 야시하고는 큰 차이점이만 보겠습니다. 야시라는 게 먹거리에 갔다 왔습니다. 야시라는 게 먹거리입니다. 야시장에서 자식을 보러 가고 있습니다. 야시장에서 자식을 보러 가고 있습니다. 정말? 나이도 높지 않기 때문에. 아예 아직도 많이 와가지고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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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